리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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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어려운 멘트도 아니네 리허설 아니 근데 나 몰라요 그냥 하이잖아 아니 왜냐면 순장살은 하이예 스포트 아니에요 이거는 하이인 게 아니라 아예 내가 우리가 상담 거 상대 없을 때 이제 말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아 뭐 시끄럽고 전시 없애요 머리가 그냥 모이처럼 되잖아 그 볼까 아예 보고서 오가 생각이 나는 것 자요 우리 오늘 생각도 잘 아삽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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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내가 공짜가 풀러 가졌고 아 저 오늘 우리 기사로가 3시 아니가 당황 없잖아요 저 아 아 아 어 어느 하루가 되기에 5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오늘 자주라고 열심 사태 그 수업 와 나 미국에서 10시간이 잠 안 자국 날이 없었어요 아 아 아 아 10시간, 12시간, 13시간 나 지금 이렇게 하셨죠? 전날은 새벽 1시 스케줄이 늦으니까 새벽 1시쯤에 잤는데 스케치는 상황에서 아침 6시쯤 일어났어야 되니까 우리가 스케줄이 오후에만 있다가 숫자하게 5절에 들어와 버리니까 피셜 검사 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스케줄 있을 때마다 피셜 검사예요 저희가, 맞아요, 저희 스케줄을 먹으면 가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배고프니까 우리 천천히 좀 이야기를 하면서 샴페인도 하나 따드릴까요? 아, 좋죠, 좋죠? 지금, 지금 알고, 일단 피자랑 샴페인 먹는 거 아니에요? 피자랑은 좀 중심한 거 봐 피샷? 아, 맛있겠다 아, 근데 뭐가 진영 누가? 아, 또 왜, 형 형도 샴페인도 딸지 않은 사람이야 뭐, 뭐 할 거까지 들어야죠 뭐가 진영 되게 잘생기게 멋있게 딸 거 같다고 그래 아, 오케이, 최대한 멋있게 다 먹게 한 번, 한 번, 한 번 호텔에서 주는 샴페인 너무 맛있어 나 샴페인 진짜 뭐야 진짜 맛있어? 샴페인 크리스탄 아, 진짜? 띠지를 제대로 못 챙겨 먹었거든 스토리 안 좋아, 나는 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둘 다 맛있고 하나에, 끝나고 먹어봐 너무 끊기는데 대중해, 너 우리 쿨피 맛을 아예, 왜 이렇게 꽉 사람은 또 너무 끊긴다는데 퀵 볼 어쨌든 어휴, 피셜 할 사람 석차에 박사 아리 야, 이거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돼 아니요, 아, 근데 뭐 어떻게도 나오겠죠, 아예? 잘 하겠잖아 이게 다 저장이 되는 건가? 자강성으로 오빠 하세요? 간만에 응, 양에서 이게 좀, 어, 여기, 백화신에 말아야 하나 보니까 이asm일이 많이 있어 이장여 며탄대 바람이 좀 괜찮았던 거 아니야? 사실 이게 현장에서 한석대한테 앞에서 뭐라 하던데 내가 뭐라고 하지 나도 안보이오 유체 일단 헌법을 구호하고 있었지 이게 한국에서도 거기서 얘기를 안 해 본 사람들은 몰라 항상 시청자들 보는 사람들을 모르였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한 1, 2초 정도 뒤에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왜 저러나 싶으면 딜레이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하는데 이게 내 룰 안 들어오고 1초 뒤에 들어와가지고 형 일어나는 타입이야 일어서야 될 거 같아 야 하나 둘 사람 붙이면 하나 둘... 아니 왜 아무도 안 그러지 하나 둘 사람 일하면 하나 둘 일 이게 나랑 일어나는 게 망설이는 게 항상 뒤에 싸울 때로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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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나 있어? 이게 아쉽게 생각이 안 되나 근데 잘 이러났어 좋아 재밌더라 무섭게 찍어가지고 기술이랑 UNC 일어나야 될 거잖아 스텝 바이 스텝 타입 좋았어 누가 눈치... 눈치다 하나는 없네 눈치다 김씨 괜찮아요 오늘 말씀을 많이 안 하셨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시죠 그냥 그냥 멤버들이 이 감정을 잘 전달해 주신 거 같아요 너무 좋네요 오늘 긴장 좋더라 오늘 통이 많이 갔어 지금 밑으로 아 그 잠시 긴장해가지고 긴장 풀려가지고 배가 너무 제일 아파서 끝나니까 긴장 풀려가지고 다 많이 로그니까 아 이게 아 그게 큰 거 같아 이게 뭐 시상식 이런 것도 너무 중요했고 또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슛바크를 팬들을 본다는 게 맞아 그게 사실 너무 큰 의미였잖아 이번에 미국 왔을 때 뭐 미국으로 온다 이런 것보다도 팬들을 본다는 게 의미가 참 좋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우리한테 메인이야 와 정말 감성이었어 일단 그 이 개명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거의 2년 만일 때 그래서 저희가 그 온 나하고 못봤고 사실 활동할 때 못봤고 그 때 못봤어 온부터 못봤어 우리가 그때 그때 우리가 그랬미 이후로는 그게 못봤어 그랬미도 못봤지 아니게 나도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까 말이 안 말이야 아니 그랬미이 그렇게까지 했잖아 이게 뭘 못해 아니게 막 지속히 이래요 그 왜냐하면 사람들이 없으면 그게 상향이 오싹 네 아 희려성 한 2019년 이거리 아 올해 목소리가 장면의 차가 인정하 어떤 술자리에 이렇게 원래 사실 이 둘 이 셋 내가 그래서 네 명이사 같이 한 번 싫어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두세 팀 나머지 나는 그렇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렇게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상황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앞에서 뭔가 어색하고 되게 근데 다들 뭐 어제도 공연 대면 공연했던 사람들처럼 되게 잘하셨는데 긴장가로 아니 난 유키즈 언덕락 보면서 혹시 수상서가 뭐였지 아 그치 말한 적에 대비 4년 전 얘기하고 뭐야 아 아 진짜 크게 소름 돋긴 하더라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거 콘서트 할 때 상상이 안 나는 것 같아 내가 그치 이번에는 한 400명?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지도 그런 것도 모르겠어 사람들이 완전 내 생각에 지금 미쳐진 것 같아 지금 오로지 우리만 그러시면 한국이 없어서 한국이 미세원해지도 좀 안 좋아가지고 요즘에 많이 안 좋았더라 근데 이걸 우리가 아직도 안 보는데 껐다 키는게 맞아요 어떻게 또 손을 따라 왈골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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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드릴게요 죄송 어떤 일이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었네요 이제는 무섭지않고 즐겁게 봐주셨어 지금 그래미도 한번 노려볼만한거야? 그럼 이제 24일 날 이제 저희가 노무니티를 시켜볼까요? 빨리 우리 같이 보고서 보자 좋죠 좋죠 아 어차피 저희 영상도 나와가지고 네 아 그렇죠 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뭐 압수는 뭔가 할 것 같아요 아 남자앞은 사람이 머리를 쥐어 잡았다 이게 뱉어가지고 아 뭔가 할 것 같아요구나 네 그럼 뭐 저희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사를 해본거야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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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보다 지금 2초 만 명의 이 아님 분들이 지금 영상을 하라고 봤네 아 예 우리가 우리 빨리 끝나고 해야 될 걸 볼 수 있을까 봐서 한테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아 진짜 이거라 주십니다 뭐 진짜 그 얘기하고 맞춰요 저 카메라 뒤에 초 백만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거 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리고 5 이번 에애바윙 공수 아우 악원 특히나 아이아 걸까 뻑뻑뻑으로 목적이을 거 같다고 오아의 뭐 거기서 뭐 애가 써 어 0이 다 에는 공유장 scientific 나 할지 더 칠자 약간 그런 애쉬우 가든요 야 realt Tough이 흡연을 너무 말해서 아 우리가 다 들이도 달랐어 제한이 찌 1 양 아래 야 그렇죠 그 동안 저희 몸 관리하고 목 관리하면서 준비해시가 오랜만에 약간 대변공원에서 살짝 얼탱한 게 있었지만 이번에 막 봤으니까 콘서트 때는 바로 그냥 오픈을 저거 바로 그냥 그럼요, 계단 한번 타? 아뇨, 진짜 포커스 온! 보여드려줘 술 먹고 계단 한번 타 그냥 짠 하면서 끝내주죠 윤희한 거 나는 먹어, 나는 먹어 난 먹어, 난 먹어 뭐 할까? 뭐 하는 거 있지? 다가 뭐지? 뽑고 싶어 음, 뽑고 싶어 뽑아서, 커서, 쏟아, 쏟아, 쏟아 거세트 아, 네, 퍼센트에 왜 이니까? 사실, 그렇지, 왜? 나의 고마워 저의 장사, 저의 목장인가? 형, 형이 좀 많이 먹었어, 우리보다 많이 먹었어 야, 저한테 다 오고 좋지 그만해 봐, 저의 날씨가 있어, 나아야 할 수 있을 수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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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뭐, 뽑아, 고소, 잡자, 이렇게 포커스 온 퍼센트 자, 포커스 온 컨셉! 야오, 여러분들 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수요 수요일에 수요일에 3만원에 습니다 orchestra でも 비주행 비주행 보 од의 일 비주행 이어 partie 불만 host 그리 변 수요일에 I am so bad, I am so bad I am so bad, I am so bad 너를 위해 받아줄 슬기 전에 I am so bad, I am so bad